두 달이 지나도 누렁이는 미쳐나가지 않았다. 서쪽 산밑 사람들은 오조갈을 해드렸다. 방아를 찌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1년 중에 이 오조밥 해먹는 일이 큰 즐거움의 하나였다. 어떻게 그렇게 밥맛이 고소하고 단 것일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오조밥을 해먹으면서 옛말에 오조밥에 열무김치를 먹으면 처녀가 젖이 난다는 말이 있는 것도 딴은 그럴만하다고 늘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중 신둥이는 밤틈을 타서 먹을 것을 찾아 먹고는 이 서산 및 방앗간에 와 자곤 했다. 그동안 누구한테도 눈에 띄지 않아 얼만큼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은 사뭇 일찍이 그곳을 나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갓난이나 할아버지의 눈에도 띄지 않겠으래. 이러한 어떤 날 동네에서는 이전의 그 미친 개가 서산 및 방앗간에 와 잔다는 소문이 났다. 차순이 아버지가 보았다는 것이다. 아직 어두운 새벽에 달구지 걸댁감을 하나 꺾으러 서산해를 가는 길에 방앗간에서 무엇이 나와 달아나기에 유심히 보니 그게 이전의 미친 개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미친 개는 어두운 속에서도 홀몸이 아니더라는 것이다. 밤눈이 밝은 차순이 아버지의 말이라 모두 고지 들었다. 언덕 위 크고 작은 동장이 이 말을 듣고 서산 및 동네로 내려왔다. 오늘 밤에 그 산 개, 지금에 와서는 크고 작은 동장도 그 개를 미친 개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개가 정말 미친 개였더라면 벌써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중에 제가 제 다리를 물어뜯고 죽었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산 개를 지켰다가 때려잡자는 것이었다. 홀몸이 아니고 새끼를 뱉다면 그게 승냥이와 붙어든 것일 테니 그렇다면 그 이상 없는 보양재라고 하며 때려잡아가지고는 새끼만 자기네가 차지하고 다른 고길랑 전부 동네에서 나눠 먹으라는 것이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크고 작은 동장은 서쪽 산 및 동네로 와 차순이네 마당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각기, 몽둥이 하나씩을 장만에 들게 했다. 그 속에 갓난이 할아버지도 끼어 있었다. 갓난이 할아버지는 물론 그 신둥이 개가 전과 달라졌다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이 개가 그동안도 자기네 집 옆 방앗간에 와 자곤 했으면 의뢰 자기네 귀한 뒷간의 걸음을 축냈을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니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이 기회에 때려잡아 버리리라는 마음을 먹은 것이었다. 한편 동네 사람 누구나가 그렇듯이 이런 때 비린 것이라도 좀 입에 대어버리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서 밤이 퍽이나 깊어 망을 보러 갔던 차순이 아버지가 지금 막 산깨가 방앗간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렸다. 동네 사람들은 벌써 제각기 입안의 비린내 맛까지 느끼며 발소리를 죽여 방앗간으로 갔다. 크고 작은 동장은 이 동네 사람들과는 꽤 먼 사이를 두고 떨어져 서서 방앗간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방앗간의 터진 두 면을 둘러쌌다. 그리고 방앗간 속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그놈의 신동이 개다.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쥐어들었다. 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적의 산깨의 눈이다.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속에서 갓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한 걸음 더 쥐어들었다. 눈앞의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휙 한 바퀴 돌았다.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 문득 갓난이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란 눈앞에 있는 신동이 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신동이 개의 뱃속에 든 새끼들의 목까지 합쳐진 것이란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의 가슴속을 흘러 지나가는 게 있었다. 짐승이라도 새끼 뱀 것을 참아. 이때 누구의 입에선가 때려라 하는 고함 소리가 나왔다. 다음 순간 갓난이 할아버지의 양옆 사람들이 우깨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갓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뒤이어 누구의 입에선가 누가 빈틈을 냈어 하는 흥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마다 거 누구야? 거 누구야? 하고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갓난이 할아버지의 턱 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어. 아주 반이 왜다래? 하는 것은 동장 내 절가였다. 그러자 저편 어둠 속에서 궁금한 듯 큰 동장이 어떻게들 됐노? 하는 소리가 들렸다. 파트 왜다? 절가음 아래 크고 작은 동장이 한꺼번에 지르는 목소리로 파투라니? 하는 소리에 이어 큰 동장이 이리로 걸어온 목소리로 틈새를 낸 놈이 누구야? 하는 결난 소리가 들려왔다. 갓난이 할아버지는 옆에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좀 뒤에 역시 큰 동장의 결난 목소리로 늙은 것은 되대야 해! 되대야 해! 하는 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왔다. 이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뒤 가을도 다 끝나고 이제 곧 겨울나무 준비로 바쁜 어느 날 갓난이 할아버지는 서산 너머의 옛날부터 험한 곳이라고 해서 좀처럼 나무꾼들이 드나들지 않는 따라서 거기만 가면 쉽게 나무 한 짐을 해올 수 있는 여우꼴로 나무를 하러 갔다. 손쉽게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길 한옆에 눈을 준 갓난이 할아버지는 거기 웬 짐승의 새끼가 몽겨있는 걸 보았다. 이게 범의 새끼나 아닌가 하고 놀라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른 것 아닌 잠든 강아지들이었다. 그리고 저만큼의 바로 신둥이 개가 이쪽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앙사하니 뼈만 남아가지고 갓난이 할아버지가 강아지께로 가까이 갔다. 다섯 마린가 되는 강아지는 벌써 한 스무 날은 넉넉히 됐을 성 싶었다.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는 다시 한 번 속으로 놀라고 말았다. 잠이 들어 있는 다섯 강아지 속에는 틀림없는 누렁이가, 검둥이가, 바둑이가 섞여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다음 순간,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 응당 그럴 일이라고. 그 일견, 험상구저비는 반백의 덥석부리 속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었다. 좀만에 그곳을 떠나는 갓난이 할아버지는 오늘 위해서 본 일은 아무한테나 집안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말리라 마음먹었다. 이것은 때 중학 2, 3년 시절 여름방학 때 내 외가가 있는 목나미 마을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 그때 갓난이 할아버지와 김선달과 차선이 아버지가 서산 앞 우물가 능수버들 아래에 일손을 쉬며 와 앉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끝에 한 이야기이다. 갓난이 할아버지가 주가 되어 이야기를 해나가는 도중 벌써 수삼년 전 일이라. 이야기의 앞뒤가 바뀐다든가 차고가 있으면 서로 바로잡고 빠지는 대목은 서로 보태가며 하는 것이었다. 갓난이 할아버지는 여우골에서 강아지를 본 뒤로부터는 한층 조심해서 누가 눈치채지 못하게 나무하러 가서는 이 강아지들을 보는 게 한 재미였다.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보리범벅이었으나 그 부스러기를 집안사람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다. 아주 강아지가 밥을 먹게끔 됐을 때 갓난이 할아버지는 집안사람들 보고 아무곳 아무 개한테서 얻어오는 것이라 하며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내려왔다. 한 동네 곱단이네도 어디서 얻어준다고 하고 한 마리 안하다 주었다. 그리고 여우골에서 그냥 갈 수 있는 절골사는 아무 개네도 한 마리 서재골사는 아무 개네도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다섯 마리를 다 안하다 주었다. 이런 이야기 끝에 갓난이 할아버지는 지금 자기네 집에 기르는 개가 그 신둥이의 증손녀라는 말과 원째 종자가 좋아서 지금 목넘이 마을에서 기르는 개란 개는 거의 다 이 신둥이의 증손이 아니면 고손이라고 했다. 크고 작은 동작 내 두 집에서까지도 요새 자기네 개가 낳은 신둥이 개의 고손자를 얻어갔다는 말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갓난이 할아버지는 이제는 아주 흰서리빨이 된 덥석뿌리 속에서 미소를 띄우는 것이었다. 내가 그 신둥이 개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갓난이 할아버지는 금세 미소를 거두며 그해 첫 겨울 어느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 후로는 통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공연한 것을 물어보았구나 했다.